사서 쓰기만 했지 처음 만들어보는 거 와서 좀 색다르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좋은데 편안하고요. 이런 거 처음 만들어보는 게 더 재미있고. 환경에 대해 좀 안 것 같아요. 좋은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은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